안녕하세요. NG 없이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삶에 있어서 꽃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꽃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제 삶의 탄력을 한층 더 완성시키고 있습니다. 아이들 때문에 가장 많이 웃는 것 같아요. 서은이 서준이는 존재 자체만으로 저한테 큰 힘이 돼요. 정말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사랑해요. 마지막으로 제 피부의 탄력을 완성시켜주는 화장대예요. 매일 밤 쌍둥이 재우고 프레쉬 블랙티 라인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. 지쳐있는 제 피부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. 앞으로도 탄력 있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잘 왔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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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